. 일단은 우리 이모 지금 신랑 분 계세요. 예. 신랑 분 계세요. 근데 신랑 분이 건강에 괜찮으세요? 응. 그죠. 건강을 두고 재작년부터 건강을 두고 걱정을 하는 시기에 들어와 있어요. 네. 혹시 어떤 병명이 있어요? 그 병이 뭐 몇 가지 있으면 당뇨하고 나요. 그래요. 일단은 재작년부터 건강수가 많이 안 좋다는 소리가 나와요. 점점점 건강이 자꾸 노세해지고 건강을 두고 원래 이름진 병에다가 이름 있는 병이 조금 발병이 자꾸 되게 되고 수치가 잘 안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올 수준까지는 건강이 되게 많이 조심을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올해는 부부 내외 간에 이별수도 들어있답니다. 이별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살아서 서로가 이혼을 하고 떨어지는 것도 이별이지만 사이별도 이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수가 올해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주님이 죽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 정도로 우리 대주님 운수가 올해 건강 운수가 불길하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건강을 잘 살피고 가면 올해가 또 지나가면 내년부터는 건강이 그래도 잘 지켜가는 부분은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될 일이라든지 약을 하나 더 늘어 자꾸 약이 더 늘어날 일이라든지 이게 작년 연말부터 들어와 있거든요. 응 안 그랬어요 약 좀 계속 늘려오지 않았어요. 그분이 며칠 전에 받은 약.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약을 더 먹어야 되고 더 처방을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크게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잘 지켜는 갈 것 같긴 하지만 부부가 수가 안 좋은 게 들어있기 때문에 혹여나 조금 무섭다. 겁이 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들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대주님들도 성격이 별나. 네. 왜냐면은 너무 융통성이 없고 곧이 곧대로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 엄마가 좀 답답하실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비유 맞춰서 살았던 것도 힘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래도 그래도 사람이 좋기 때문에 인간 인성 바른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은 다른 형제라든지 다른 사람한테 다 발라요. 근데 요달리 우리 이모한테는요. 그렇지가 못하신 분이에요. 네. 맞아요. 우리 이모는 자꾸 후딱 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툴툴 거린단 말이에요. 응? 불만이 많다고 우리 이모한테. 우리 대주님이. 그러니까 내도 잔소리도 많아야 되고 뭐 말이 많아야 된다고. 근데 그게 좋은 소리들이 아니라 응? 안 좋은 소리들이 자꾸 우리 이모한테 자꾸 해야 되니까 우리 이모가 그거 참고 사기가 되게 힘드셨을 거라고.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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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은 나쁜 사람은 아니다. 응? 나빠서 나쁜 것이 아니다. 응? 응? 성격이 조금 불같은 성질에다가 응? 응? 그리고 어 이제 왜냐면은 나한테 불만이 조금 많은 사람이라서. 응? 응? 그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다. 응? 그리고 어 혹시나 이 부부부가 응? 응? 우리 이모가 잘 찾고는 살았는데 우리 이모는 헤어지고 싶어요? 제가 근데 이제 평생은 이제 다른데 자꾸 여자들을 좋아해요. 응. 응. 원래 사람을 좋아하고 그냥. 응. 내 생을 많이 처음에 보면은 선생님 나이가 몇 살인지 학교는 어디 나왔는지 뭐. 모두 알아야 돼요. 그 제 친구가 많이 와도. 응. 처음부터 자기가 더 좋은 이야기를 하고 막 그냥 막 사람을 좋아해 저는 그런 자체가 싫은데 그 그래서 스타일을 그러는데. 제가 어쨌든 지금 남편이. 저를 그냥 별로 좋아하지를. 마음은 어떻는가 모르겠는데. 그런 것 같아서. 그 제가 지금 어떻게 할까 지금 엄청 지금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이모가 지금 보면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너무 많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라고 물어본 게 그거예요. 제가 이제 한 3개월 전에 처음 신청할 때는. 너무 애가 너무 애가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되나 애는 기록에 정말로 썼어. 제 자존심이 또 하락하지를 않았어. 그냥 제가 뭐 그냥. 아 뭐 그냥. 참. 그냥 살아죽더니. 뭐. 뭐.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근데 계속 이게 이 사람이. 밖에 마음이 있는 사람처럼. 그 저는 이제 뭐 어쨌든 저 옆에서 놀고 죽으라고. 말은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그냥. 마음이 떠 있는 사람 있잖아. 마음이 딴 데가 있는 사람. 그런 느낌이 있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정말. 응. 정말 저는. 그냥 살고. 살아야 되겠는데. 그냥 이리. 그. 그. 생각하니까. 견도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합니다. 여기까지 내가 그러잖아요.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된다고 고민이 많이 들어있어요. 부부가. 그리고 부부간의 이별수도 들어있고 제가 그러잖아요. 이별은 서로가 헤어져도 이별이지만은 사이별도 이별. 그러니까 부부가 이별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부부가 이별수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다 보니까 우리 이모가 그전에 잘 참고 살던 것들이 어. 내 마음의 변신도 굉장히 많이 되는 거예요. 건강도 안 좋아지긴 시작하지만은 마음의 변신도 너무 많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리고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랬죠. 많은 사람 형제가 되든 누구 어느 누구한테도 되게 왜냐면은 좋은 인성과 좋은 매너와 좋은 이제 좋은 사람으로 낙인이 찍혀져 있지만 나한테만은 불만이 많은 사람 나한테만은 살갑지가 못한 사람이에요. 유독 다른 사람한테 모든 사람한테 살갑다 하더라도 나한테는 살갑지가 못한 사람이에요. 불만이 많아서 많은 게 아니라 그냥 이모는 그냥 내 사람이 이미 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아예 관심이 별로 없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모가 얘기했다시피 성격 자체가 원체 사람에 대한 관심이 많고 사람에 대한 애정도가 높으신 분이고. 근데 우리 이모는 그냥 FM대로 그냥 조용히 사시는 걸 원하는 스타일이고. 네. 그러니까 성격이 너무 틀리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이모는 우리 대주님한테 대주님이 우리 이모를 두고 답답해하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마음에 안 들듯이 나 또한 우리 신랑을 두고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거기다가 뭐냐면 대주님 같은 경우에는 하나 물어볼게요. 그래서 대주님이 살림을 차렸다거나 기집질을 해가지고 들킨 적이 있습니까? 응? 그죠? 이게 뭐냐면 거기에서 오는 우리 이모가 배신감, 트라우마가 너무 많다 그래요. 그게 없어. 그냥 그냥 만약 사람만 좋아했단가면 응? 사람만 좋아해서 그랬다 그러면 우리 이모가 싫어도 나와 틀려도 자꾸 살 힘이 있고 용기가 있는데 거기에서 오는 배신감 때문에 그것 때문에 우리 이모가 지금 그게 안 돼.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때 그 시기 때 생각을 딱 달리 이렇게 뭐님 마음을 딱 접었 마음을 먹었었어야 되는데 근데 그렇게 이제 제가 아는 제가 생각하니까 이제 결혼해가 볼 때까지 제가 이제 딴 데 뭐 신경을 많이 쓰고 뭐하고 뭐 이런다고 신경을 많이 썼는데 그때는 그래도 제가 막 바쁘게 이렇게 뭐 저한이라고 뭐 또 그러고 딴 사람하고 막 다닐 때도 저한테도 뭐 잘 뭐 어쨌든 뭐 여행도 자기도 딴 사람하고 가면 또 우리 둘 가게 하고 이러니까 저는 막 몰랐지 제가 이제 아마 공부하는 쟤는 어쨌든 신경을 써 제가 공부하는데 그랬는데 그게 여태까지 지나고 보면 그게 모든 것이 그냥 일상 일상 관계는 이런 종류가 막 너무너무 그냥 응 제가 몰랐던 거 이제 알아서 응 근데요 우리 대주님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이혼을 하라 마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네.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우리 대주님이 달라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달라지지. 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우리 대주님이 하는 대처를 보게 되면요. 달라진 게 별로 없습니다. 네. 오히려 내가 나쁜 사람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요. 앞으로도 똑같이 이렇게 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모가 이 앞으로 똑같이 살 수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제가 못살겠어요 정말로. 이게 그냥. 정말로 제가 그 모델을 알아버렸으면은 지난 세월은 뭐 4,5년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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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뭐 값어도 쓰고 뭐 앞으로는. 안 하겠다 뭐 이렇게 쭉 썼는데. 가볍다. 미안하다 뭐 이런 거 썼는데. 또 그냥 그대로 합니다. 이랬든 저랬든 간에 뭐 제가 그러잖아요. 이분은 하기 전과 들키기 전과 들키고 난 후가 대처가 똑같다. 똑같습니다. 행동이 달라진 게 없어요. 미안하단 말만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요. 행동도 달라져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뭐 안 살거웠던 사람이 갑자기 살거워지라는 것도 아니고요.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의심을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의심할 행동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될 거고. 응 그리고 사과한 사람이라면 자기가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은 그래도 귀로 귀가 죽어있어라는 게 아니라. 나의 마음의 아픔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약간 배려를 하고 어루만져 줄 줄도 알아야 되고. 안 되는 사람한테 그렇게 바라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뭔가 심각성이라든지 나에 대한 배려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으세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계속 끌어안고 사실 수 있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무당집에 왔다고 둘이는 못 살아요. 이혼해 라고 한다 할 분들. 본인들이 못 헤어지는데 헤어질 것이며 살아는 분도 못 사는데 살 것이며 우리가 대신 정해줄 사람은 아니지만 앞에 미래를 봤을 적에 우리 대주님이 달라지는 게 전혀 안 보이는데 과연 우리 이모는 그거를 달라지지 않는 우리 신랑과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냐는 거지. 거기에 맞게 본인이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부부가 헤어질 것 같았으면 솔직히 말해서 마흔여섯 마흔다섯에서 마흔여섯 요 시기가 굉장히 이혼 수가 굉장히 높았을 겁니다. 사십 대 딱 중반대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공부하고 뭐. 네 그때 그 시기 때 이미 있잖아요 그때부터 두 사람은 이별 수가 굉장히 크게 들어왔고 그때부터 부부의 정이요 확 떨어진 시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시기 때 어떻게 보면은 이혼 수가 굉장히 높았었을 시기고. 그러면서 이만큼 왔단 말이에요. 부부 어느 부부가 살다 보면은 이혼 수는 있어요. 이별 수는 항상 들어와요. 수 운수가 불길하면. 그러면은 그 시기 때도 넘어왔단 말이야.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제가 작년 하반기 때부터. 부부가 이별 수가 들어와서 사이별이 되든 생이별이 되든 이별 수가 들어와서. 무서운 운수가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근데 이 시기를 올해까지 우리 이모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혼을 하세요 마세요가 아니라 올해 한 해가 이모한테 굉장히 힘든 고비고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하는 시기가 될 겁니다. 근데 제가 보이는 미래는요 두 분이 헤어지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왜 우리 이모가 결단을 못 내실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그런 면이 있는데 미안하였다 미안하다 집도 다 줄 테니까 이혼하다 그래서 에잉! 저 일단은 안 된다 내 옆에서 늘고 죽어라 계속 그렇게 밀거나 안 된다 이제는 그냥 안되겠더라고 너무 이게 그냥 어차피 다른 사람하고 해외에 가고 이런 걸 제가. 이렇게 컴퓨터 파일로 제가. 컴퓨터를 좀. 제가 파일로 다 받아.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고 듣고 이제 모든 것이 다 자료가 있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내가 살 수가 없고 자. 그 컴퓨터 파일을 누가 줬어요? 주는 거는 아닌데 이제. 아니 누가 줬냐고요. 이모가 들쳐서 보신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여자랑 관계가 완전히 정리가 됐다 합니까. 그것도. 아니요. 아니요. 일단은요 이모. 저는 제가 봤을 때 우리 이모가 판단을 내시기가 되게 힘드실 것 같고요. 뭐가 됐든 간에 재산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재산은 명의를 일단 다 돌려놓. 일단 돌려놓고 이혼은 나중에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 그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뭐 할 수 있는 최선은요 일단은 우리 신랑을 있는 대로 쪼아가지고 이런 상황이 있을 때. 빨리 쪼아야 돼요. 시간이 지나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묻어내져 버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자기가 잘못한 게 있을 때 빨리 그거를 비밀을 잡아서 내 명의로 돌려놓으셔야 되고요. 그래. 이혼은 이혼은 나중에 생각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혼을. 좀 해야 되는 싶은 생각은 지금. 애들이. 다 좀 알아버렸어. 큰애는 제가 그 같이. 제가 이랬다 내가 죽을 당했다 싶어서. 큰애하고 같이 하는. 지금 애들도 너무 지금 힘들고. 그러니까는요 근데 중요한 건 애들도 애들이지 뭐 우리 이모가 마음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이모가 맘 먹기가 되게 힘드시다고. 그러니까는 본인이 독한 마음을 먹으셔야 되는데 독한 마음이 안 되실 거란 말이에요. 응 그리고 사회적 위치와 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때도 이모가 또 용납이 또 안 되시는 부분도 많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 때문에 응. 그러니. 그런 거 저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본인이 제일 행복한 게 뭔지를 좀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미 파일을 다 봤고 아니 본 것보다 못한 거게요 지금 우리 이모가. 왜냐하면 파일을 다 봤을 적에 나한테 그렇게 살갑지 않았던 사람이 온갖 애정 행각과 온갖 그걸 보고 나니까 우리 이모가 견딜 수 없는 게 그거예요. 나한테 어떻게 했는데 나한테 이래놓고 저녁한테 저렇게 했어. 이것 때문에 제일 힘드실 겁니다.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계속 껴안고 우리 이모가 살아갔을 때 현실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살아갔을 때 우리 이모가 얼마나 불행하실지 못살아요. 그리고 우리 대주님께서는요 원래라면 사주 팔자 자체가 사람은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디 가더라도 인정받고 자기 위치라든지 이런 것도 다 있어야 되는 사람이고 인정을 받고 인간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부부로 살 때는 내 사람한테는 절대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팔자 자체가 양방에 솥을 걸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양방에 솥을 건다는 거는요. 본처가 있고 첩이 있어야 되는 사람이라고 팔자에. 그래서 제가 신랑 바람났어 이렇게 바로 물어볼 수는 없다 보니 이모가 안 살라고 생각 중이에요라고 물어본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팔자에 그런 게 들어있는 사람이고 이모가 이미 알았기 때문에. 알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허심탈하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 이분 같은 경우에 양방에 솥을 걸어야 되는 사람이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실 겁니다 팔자에 들어있는 거라서. 그거를 참고 견디고 살 수가 있으시겠냐고. 이혼을 안 하고 살아도 그냥 계속 이 상태로 제가 참아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바뀔 게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뀔 사람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기에 맞게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이대로 살아갈 수 있는지. 스스로한테 물어보세요. 아시겠죠.